그 다음 문제 5번. 위험물 운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는 95% 맞죠? 액체는 98% 맞죠? 하나의 외장 용기에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액체의 위험물은 섭씨 65도가 아니라 그저 55도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래서 5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6번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량 10,000리터 이동 저장땡거는 최소 몇 개 이상의 실로 구역을 해야 되는가? 이동땡거가 이렇게 있다. 이동땡거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감막이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정감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동땡거가 있다. 이와 같은 이동땡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안정감막이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죠? 안정감막이. 이 하나의 안정감막이 이 속에는 우리가 몇 리터를 수납할 수 있는가?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정감막이 4,000리터. 4,000리터 이하마다 각각 안정감막이를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정감막이를 두 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정감막이를 두 개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 리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4,000리터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2,000리터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감막이 개수는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그죠? 여러분께서 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안정감막이 개수는 두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은 몇 실이 됩니까? 1실이 되겠고 그죠? 2실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3실. 여기에서 실을 실로 구역을 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는가 하면 세 개로 이렇게 구역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6위 과산화물을 합류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 고체를 합류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5리 위험으로 해서 제외한다. 갈로에 알맞은 숫자는 과산화 변조일의 합류량이 35.5%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 이수화물 또는 인산 1수소칼륨 이수화물, 과의 혼화물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35.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해답이 되는 것은 7번에 문제가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8번에 다음 제1류 위험물 중에서 6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 6점은 우리가 610도씨 정도가 되는 것이죠. 과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482도씨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482도씨. 자, 그 다음에 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0도씨다. 그죠? 250도씨. 염소산 칼륨 368도씨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8번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께서 문제로서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에 나오는 위험물을 우리가 6점을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암기는 하실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운송 책임자 지원 감독을 받아야 하는 운송 위험물은 무엇인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또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이것은 우리가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할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송 책임자 지원, 감독을 받아야 할 위험물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와 같은 내용으로 9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위험물 제조 과정에서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취급 기준. 정류 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취급하는 설비의 외부 압력의 변동. 외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내부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내부.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전번에 한 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메틸에틸 캐톤 푸옥사이드. 메틸에틸 캐톤 푸옥사이드는 이것은 우리가 제 몇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제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다. 제 5류 위험물은 물질 자체에 다량의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질식 소화 방법은 소화 효과가 없고. 그렇죠? 뭡니까?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할로온 1211과 할로온 1301 소화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할로온 1211이라고 하면 CF2가 되겠고 CLBR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할로온 1301이라고 하면 CF3에다가 그저 BR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할로온 1301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는 부총매 효과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부총매 효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억제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억제 효과. 이 억제 효과를 다른 말로 연쇄 반응, 그렇죠? 연쇄 반응, 차단 효과다. 그렇죠? 연쇄 반응, 차단 효과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렇죠? 연소 반응, 차단 효과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기를 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두 공기보다 무겁다. 그죠? 염소만 해도 공기보다 훨씬 브롬은 우리가 80kg으로는 훨씬 무겁죠. 전기비중과 액비중은 모두 할로온 1211이 더 크다. 방사시 유효거리는 1301이 소화가 더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로온 1211은 4에서 4m에서 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방사거리가. 하로온 1301은 3에서 우리가 4m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시 유효거리는 하로온 1301이 아니라 1211이, 그렇죠? 1211이 더 길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해답은 우리가 4번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